도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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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넬 네 뭐해? 잤어 일어났어? 일어나서 운동 가야돼 일어나서 운동 가야돼? 응 나 찬오빠랑 밥 먹으러 왔어 아 진짜 오늘 뭐 촬영한다고 이미 알고있어? 오빠 보고싶어 나 운동 가야돼 네 형 네 촬영 중이야? 미션이지 수윤이 촬영해? 뭐야 이거 뭐 그런거야? 문제 그런거야? 오빠로부터 사랑해를 받아내라 이런거 아니야? 보고싶어 이런걸 들어라 아니야